먼저 장항준 감독님부터 무대 위로 올라오실게요. 저희 빨간색 마킹대인데 서주시면 되고요. 정면부터 봐주세요. 위아래 시선 골고루 봐주시고요. 네, 저희 잠깐 내려가시고 다음에 이어서 안재웅 배우님 무대 위로 올라오실게요. 네, 가운데 빨간데 서주시고 정면부터 봐주세요. 정면 시선 위아래 골고루 봐주시고요. 좌우도 골고루 봐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안재웅 배우님 잠깐 무대 아래로 내려가시고 이어서 이신영 배우님 무대 위로 올라오실게요. 네, 가운데 빨간색 표시된 데 서주시고 정면 바라봐주세요. 시선 위아래 골고루 봐주시고 좌우도 골고루 봐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잠시 무대 아래로 내려가시고 이어서 정진웅 배우님 무대 위로 올라오세요. 네, 가운데 빨간 표시에 서주시고 정면 바라봐주세요. 시선 위아래 골고루 봐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잠시 무대 아래로 내려가실게요. 이어서 김태우 배우님 무대 위로 올라와주세요. 네, 빨간색 표시된 데 가운데 서주시고 정면 봐주세요. 시선 위아래 골고루 봐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무대 아래로 내려가주시고 이어서 정건주 배우님 무대 위로 올라와주세요. 네, 가운데 빨간색 표시된 데 서주시고 정면 위아래 골고루 봐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무대 아래로 잠시 내려가주시면 되고요. 이어서 김민 배우님 무대 위로 올라와주세요. 네, 가운데 서주시고 정면 바라봐주세요. 네, 가운데 서주시고 정면 바라봐주세요. 시선 위아래 골고루 봐주시고 좌우도 봐주세요. 네, 정면 바라봐주시고요. 위아래 골고루 봐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무대 아래로 잠시 내려가주시고 이어서 안지호 배우님 무대 위로 올라와주세요. 네, 가운데 서주시고요. 정면 바라봐주세요. 네, 위아래 시선 골고루 봐주세요. 네, 저희 안지호 배우님 자리에 계시고 이어서 배우님들 모두 무대 위로 올라오셔서 단체 사진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운데 네, 잘 맞춰서 촘촘하게 서주셨으면 정면 바라봐주실게요. 시선 위아래 골고루 봐주시고요. 네, 저희 감독님까지 마지막으로 올라오셔서 단체 촬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 가운데 오시고 저희 정면 다 같이 바라봐주실게요. 네, 저희 마지막으로 화이팅 포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리바운드 화이팅! 네, 이것으로 사진 촬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배우님들, 감독님 모두 수고 많으셨고요. 참석해 주신 기자님들도 감사드립니다. 조심히 돌아가세요. 조용히 돌아가세요. 세금을 Bolt hp 100iration fen ent